안녕하세요 앞머리가 이상하게 돼버렸네 없애버려야겠다 여기는 부모님 집인데요 네 포항이에요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는데 오랜만에 하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엄마 옷을 위에 입었고 카페 갈 수도 있으니까 벤쿠브에서 가져온 이 텀블러 갖고 나가려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자, 이끼마쇼 까치 까치다 까치 오, 총총 뛰어다니는군 오늘의 일정은 첫번째로 아, 여기로 잘못 나왔다 아무튼 오늘의 일정은 주민센터 어머, 저 고양이 고양이가 있네 네 아, 여튼 오늘은 아, 몇번 얘기하지? 네, 주민센터에 가서 출입국 기록서를 뗄 거예요 그 출입국 기록서를 떼서 저희 실손보험 그 센터에 가져가면 실손보험금은 황급해 주거든요? 여기서 꿀팁인데 해외 장기체류자한테는 실손보험을 황급해 줘요 그래서 저번에는 50만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해야 돼요 가을가을 얼굴이 갑니다 도착 어, 금방 이리 오면 금방 이리 오면 이제 철길숲이 있는데 길 따라서 한의원 가려는데 비가 내리네? 이럴수가 제가 버스를 놓쳐가지고 아, 걸어가려 했는데 이거 비 내리면 큰일인데 망했다 에잇, 몰라요 그냥 걸어가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냐 포항은 진짜 봄날씨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입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머플러를 풀었거든요? 근데도 조금 덥네요 제가 한의원에 가는 이유는 선생님이 제 어깨가 엄청 망가졌대요 어깨랑 골반이 지금 큰 문제다 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이 나면 한의원에 갑니다 침 맞아도 얼마더라? 만원인가? 8,000얼만가? 그렇게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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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나무 이름이 아, 왜? 다시 길을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 길을 못보거든요 흐흫 게다가 제가 지금 LTE가 안돼서 네이버 지도가 먹통이에요 대충 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사되게 해놨어 반사되게 해놨어 왜 해놓은 걸까 오늘 남강에 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울려 갑니다 다크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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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리메이 엑스트리메이 드라이 스키 이거돋 왔다 아침 다 봤고 이제 꿈에서에 가 아 여깄다 엄마나 타찬 아기 귀여워 귀여워 다크 아기 다크 계란과 고구마 단백질이 장난 아니네 탄단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드디어 본다 루클라이너 시집이 왔는데 아빠가 LG유플러스 VIP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무료로 예매했습니다 아직 영화 시작하기 1시간 남았는데 여기 예매 관람권 지참을 하면 500원 할인해준 데서 왔는데 말이죠 카페라떼 비싸구만 비싸구만 여기다가 받았지 여기다가 받았지 다시 영화관에서 편집을 할 겁니다 다행히 다행히 깊어지는 계절 라떼도 깊이 있게 카누 더블샷 라떼 지금 바로 집에 왔다 다행히 밥 먹는다 엄마표 김치찌개 겁나 맛있다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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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 준 케이크 귀여운 초도 주셨던 여기 뒤에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살았던 동네에 맞은 상가 입니다 못보던 건물이 생겼는데? 저 호두산학교였거든요? 바꼈다 세상에 저는 은행에 가려고 왔습니다 세상에 리디아도 생겼네 우리 은행 갔다가 은행에서 돈 뽑고 여기 우천국이 있거든? 동생차를 끌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거치해놓을 때가 없네 찍고 싶은데 나의 드라이빙하는 모습 동생차가 너무 좋아요 동생차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이 브랜드로 사고 싶어요 바로 이 브랜드로 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타입에서요 아미님과의 영광입니다 동생차가 너무 좋아요 이 브랜드로 사고 싶어요 좋은 거 알지? 제일 좋은 차가 좋은 차야 아 나 또 잘못 온 거 같은데? 아 나 잘못 온 게 나 맨날 왜 이렇게 잘못 오지? 짜증나네 한 번 이렇게 돌아야겠다 꿈이 나잖아 Affiliate 놔 놀이네 조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